여기는 선비! 여기 만년세사안입니다 저는 지금 호텔에서 체크아웃 하기 직전인데요 이 짐을 어떻게든 처리하고 다 까서 짐에 싸서 가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시즌이 되면 사는 어드벤트 캘린더 뜯기! 오늘은 영국의 바디 그리고 리빙 화장품 브랜드인 리추얼스라고 부르는 브랜드의 어드벤트 캘린더 까보겠습니다 오늘은 10월 22일인데요 여기 영국이랑 유럽은 벌써 한 9월달부터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1년의 4분의 1을 그냥 크리스마스 기분으로 보내는 사람들인가? 싶기도 한데 이 리추얼스 어드벤트 캘린더가 진짜 되게 재밌게 나와가지고 이거는 꼭꼭꼭 여러분이랑 같이 열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사왔습니다 이 상자에 들어있었고요 이 상자는 이렇게 이렇게 손잡이 달린 상자예요 이 어드벤트 캘린더는 조립이 필요한 어드벤트 캘린더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상자 안에 이런 상태로 트리 조립 도구가 들어있는 것을 여기 QR코드 또 있지만은 그냥 뭐 대충 보면은 할 수 있게 돼있어요 조립을 했더니 요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360도 어느 곳에서 봐도 선물이 주렁주렁 걸려있고요 선물의 한 절반은 여기에다가 요렇게 걸어놓을 수 있게 돼있고 절반은 크리스마스잖아요 요렇게 트리 밑에다가 던져놓는 건가봐요 선물 상자처럼 이거 조립하는데 재밌었다 그리고 이렇게 신박한 패키지로 어드벤트 캘린더를 낼 수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중에 미차이에서 어드벤트 캘린더를 만약에 낼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면 이런 컬러 내고 싶지만 이거 참 돈이 많이 들 것 같다 이 패키지를 만드는데 1일부터 24일까지 있습니다 요것도 선물이거든요 뜯어보겠습니다 뭐가 들어있는지는 안 열어봤습니다 아! 요기 선물 뒷면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써있긴 하네요 그리고 요 선물 상자 모양도 다 각각 다르거든요 재밌어 요기 안에는 캔들 미니 캔들 들어있습니다 스웨이드 바닐라라는 향이네요 오우 애취향 아님 2일 이게 360도라서 어디있는지 좀 찾아야 되긴 하는구만요 여깄다 2 얘는 뭘까 요거는 스파클링 헤어 앤 바디 미스트라고 합니다 왜 스파클링일까? 흔들면은 펄이 안 생기는데? 음 이거는 리추얼 오브 M.E.H.E.R 이라고 하는데 M.E.H.E.R이 무엇이요? 메헬 스윗 오렌지 앤 샌더우드 향 이라고 하는데 되게 우디하네요 그런 바디 미스트 나왔고요 3 3번 요거는 리추얼스의 리추얼 오브 사쿠라 라인에서 나오는 건성피부를 위한 핸드밤이라고 합니다 땡큐바디 요거는 본품 사이즈네요 오우 괜찮네 요것도 본품 사이즈였거든요 생각해보면은 영국에서 바디 브랜드가 재밌게 나오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디샵 영국에서 시작했고요 러쉬도 영국이 근본입니다 요즘 로드샵에 있는 바디 브랜드 중에서 영국에서 지금 바디샵보다 러쉬보다 좀 더 핫한 게 리추얼스인 것 같아요 물론 이 리추얼스도 영국 말고 다른 나라에도 많이 뻗어나가 있지만 4번 요거는 캔들이네요 스윗 자스민 캔들 아 전 기본 자스민 향 좋아하긴 하는데 요거는 나한테 조금 독하다 4번 했고 5번은 여기 여기 밑에 두는 선물입니다 이것도 스윗 드림스라고 하는데 요거 뭔가 본품 사이즈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이정도 상자 크기면은 와우 무스 타입 샤워 젤 본품 사이즈 와우 리추얼스에서 이제 여러 가지 라인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리추얼 오브 징이라는 라인에서 나오는 샤워 폼이고요 여기 리추얼스가 이 무스형 바디 샤워 젤이 유명한 것 같아요 모든 라인에서 다 나오고 있고 이걸로만 구성된 세트도 팔더라고요 자 6번도 그래 요거 선물이었어 밑에 두는 거 이게 9번일까 6번일까 뭐 뜯다 보면은 9번 나오고 뭐 6번인 척하고 뭐 그러면 되겠죠 와우 이건 무엇이냐 런더리 디럭스 리프레싱 스프레이 튤립 앤 제페니즈 유즈 튤립 앤 유자 향 섬유 향수 같은 건가 봐요 오 이거는 향기 좋아 좋아 머리 안 아픈 향기 브라보브라보 메이드 인 유럽 이것도 본품 사이즈인 것 같죠? 7번도 밑에 두는 상자입니다 야 본품 사이즈가 꽤 많네 물론 이 어드벤트 캘리더 자체가 꽤 가격이 나가긴 했습니다마는 본품 박치기를 이렇게 많이 해주면 땡큐하지 이거는 바디 무스 투 오일이라고 합니다 무스에서 오일로 변환되는 약간 미차이의 EGF 버블 에센스 같은 그런 느낌인가봐요 이 입구도 미차이 버블 에센스랑 비슷하네 이것도 본품 사이즈 땡큐바리 7번 뜯었죠? 8번 어디 있을까? 8번 이 뒤쪽에 있습니다 이것도 상자가 크네 샘플 샘플이 아니고 다 이렇게 본품 박치기로 넣어줘? 그래도 돼? 남아요? 이거는 바디 스크럽 리추얼 오브 카르마 라인의 바디 스크럽입니다 이것도 실제로 매장에서 팔고 있는 트래블 사이즈인데 오 넣어줬어 땡큐바리 9번 문제의 9번인지 6번인지를 찾아가야 되는 건 어디 있으려나 여깄다 아 이게 9번입니다 9 요렇게 걸려있게 되니까 오케바리 이거 상자 하나하나 디자인을 참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었겠다 이건 리추얼 오브 사쿠라 벚꽃향 홈퍼퓸 라이스 밀크 앤 체리 블러썸 향이라고 하네요 이거는 미니 사이즈 트래블 사이즈인 것 같죠? 향은 되게 플로럴한데 제가 좋아하는 그런 향은 아니에요 10번 올 남성 라인에서 나오는 샤워 폼입니다 이것도 정품 사이즈 이야 통 크다 그리고 이거는 번호가 안 적혀있는데 크리스마스 라이츠라고 써있거든요 뭘까? 아 아하 이거 LED 반짝반짝 전구거든요 요 트리에다가 이렇게 감아놓으라고 이것도 같이 주나보다 물론 건전지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네 이거까지 챙겨주네 오케바리 10번까지 했나? 11번 아 여기 걸어놓는 애들은 이렇게 본품 사이즈 무겁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걸어놓는 거는 다 미니미니 사이즈였다 그쵸 밑에 있는 선물들이 요런 거 정도부터 본품 사이즈가 되는 거 같아 11번 요거는 참 이 상자 디자인 자체가 독특하죠 요렇게 열고 전개도가 궁금하네 아하 여기는 세비지 가든이라는 미니 향초입니다 안에서 접고 굳이기도 한 건가? 펼치면 접착은 한 번만 해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사실은 네모 상자인데 여기에다가 요렇게 곡선으로 접히는 데를 만들어서 요렇게 요렇게 삭삭 꼬아서 톰끼리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구형을 만드는 거구나 야 머리 좋아 자 12번 짜란 오! 이거는 런드리 디럭스 소프트너 앤 센트 부스터 그 벚꽃 향 섬유 유연제인가 봅니다 소프트너 향기 좋은 섬유 유연제인가 봐요 여기가 그런 것도 만들더라고요 세탁 세제랑 유연제랑 그런 것도 있더라고 13번 요겁니다 오! 이거는 코코넛 밀크 베스 입욕제입니다 오호 이건 거품나는 입욕제인가? 밀크 베스 사용법 당신의 욕조에다가 넣으세요 보습되고 부드럽고 어.. 실크같은 피부가 됩니다 꽤 많이 들었네요 100g 오 본품은 이렇게 생겼나 봅니다 밀크 베스 14번 글로우 라디언스 안티에이징 세럼 얼굴용 세럼인가 봅니다 요거는 미니사이즈로 넣어졌네요 바쿠치홀이 들어있나봐요 15번 이것도 금사이즈죠 오 오해 리치얼 오브 오우 오 O U D H O U O U O U D 뭐라고 읽는 것이요? 처음보는 말이네요 앤드 파출리 향 인가 봅니다 샤워젤 무스형 샤워젤 이 집에서 많이 나오니까 16번 이거로군요 오 요거는 처음 열어보는 형태 안에는 요렇게 들어있고 비누인가 라이프 이즈어저니 카 퍼퓸 홀더 아 차량용 방향제랑 리필 두개 요거를 차량했다가 뭐 어떻게 설치를 짤까? 하는 거겠죠? 이쁘네 나무 모양으로 돼서 아 여기 클립도 들어있다 이게 나무 모양이면은 차 그 인테리어도 안 망칠 것 같고 괜찮네 아하 요거를 요렇게 해서 통풍구에다가 삭 끼우는 이렇게 클립도 들어있습니다 리필이 하나 더 들어있어요 오우 얘네가 향이 향이 진한 애들이 계속 열다보니까 머리가 좀 아파진다 17번 바쿠치올 내추럴 부스터 얼굴용 세럼인가 봅니다 4ml 18번 여기 빨리 어 머리가 너무 아파서 빨리 해치워야겠다 이거는 프레셔스 엠버 향 미니 향초 19번 소울 업 리프팅 바디크림입니다 이거는 리추얼 오브 한마음 이라는 라인에서 나온 거네요 19번 했고 20번 1번 조금 크네요 아하 인테리어 퍼퓸 홈 프레그런스 룸 스프레이 인가봐요 머리 아퍼 머리 아퍼 21번 여러 향이 다 섞이다보니까 머리 엄청 아프다 리추얼 오브 카르마 시머링 바디오일 흔들어서 이거 그 눅스에서 유명한 펄 바디오일처럼 이렇게 쓰는건가봐요 이쁘네 흔들었을 때 이 오로라처럼 펄이 이렇게 되는게 이쁘네 스프레이 식이 아니군 열어서 이렇게 또르또르또르 쓰는 식이로군요 22 디퓨저 와일드 피그 야생 무화과 라는 향의 디퓨저 자 23번 얼른 이 방에서 벗어납시다 멀미가 너무 나고 있어 누드라고 하는 립밤 색깔나는 립밤인가봐요 이것도 패키지가 참 재밌네 여기 버튼 누르면 욕하고 욕나와서 쓰는 패키지 잘 짰네 24번 요것도 참 전개도 신기하네 토 나온다 토 나온다 향수 향수 프레류드 델 히말라야 라고 하는 오드 퍼퓸 향수입니다 지금 여기가 향기 브랜드다 보니까 제 취향이 아닌 머리 아픈 향들이 다 섞여가지고 지금 토가 막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총평을 하자면은 패키지 자체가 너무 재밌다 이 360도로 이렇게 볼 수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진짜로 만들어 놔가지고 이거 조립하는 재미도 있었고 여기다가 이렇게 칭칭 감을 수 있는 LED 전구까지 같이 줘가지고 집에다가 요거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하나 설치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 정품 사이즈를 꽤 많이 줘가지고 모든 라인을 되게 골고루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드벤텍 캘린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았고 특히나 이렇게 베스트셀러 위주로 떠리 처분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향이 다 섞여가지고 너무 멀미나고 속이 울렁거리다 빠잉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